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책은 고수의 처신법입니다. 처신이란 무엇일까요? 작가는 프로로그를 통해 자신의 지표를 확인하는 것,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신의 한자는 고처, 몸, 신으로 몸을 두는 곳, 다시 말해 처신은 자기 몸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갈 곳과 안 갈 곳을 구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적절히 낄끼빠빠 할 수 있어야 올바른 처신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올바르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문제 해결을 해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 답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뿐이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듣는 말들을 누가 모를까요? 건강하게 살려면 좋은 음식을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면 됩니다.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스트레스 없이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책, 고수의 처신법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고수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지 않는다고? 눈치 보지 마라는 말을 자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과연 그 말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긴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눈치를 보지 않고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입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입고, 길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한다면 이 사회가 돌아갈까? 지나치게 눈치를 보거나 남을 의식하는 건 문제지만 난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분위기를 파악해 분위기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해 내가 좋아하는 최재천 교수도 비슷한 말을 했다. 나는 남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눈치를 보는 일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야말로 반사회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남의 눈치를 보며 살면 이 사회는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사랑이 그렇다. 사랑은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마음에 든다고 접근하고 들이댈수록 그 사람은 기겁하며 도망친다. 사랑할 사람이면 별 노력하지 않아도 나를 사랑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잊는 것도 그렇다. 자식을 잃은 사람, 애인과 결별한 사람에게 잊으라고 이야기한다. 쓸데없는 조언이다. 잊는 것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건 시간만이 해결할 수 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분이다. 하지만 마음 편히 사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할 수 있는 일에 힘을 쓰고 할 수 없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 지혜이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이 있다. 내가 할 일, 남이 할 일, 하늘이 할 일이 그것이다.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혜는 그걸 구분하는 것이다. 자판기 인생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 가치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돈에 의해 움직이는가? 옳은 일이지만 돈이 되지 않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지만 돈이 되는 일이 있다면 이 중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그동안 당신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면서 살 예정인가? 돈만을 쫓는 삶은 자판기 인생이다. 돈이 들어가야 무언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상한 건 아니지만 뭔가 지루하고 삶의 활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젊어서는 자판기 인생을 살 수 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판기 인생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일, 뭔가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 여러분은 어떤가? 측은 지심을 가져라. 미국 재판장에서 어느 판사가 빵을 훔친 죄로 재판을 받는 노인에게 왜 염치없이 빵을 훔쳤냐고 물었다. 노인은 사흘을 굶었더니 먹을 것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랬다고 답했다. 판사는 벌금 10달러를 선고했다. 노인의 딱 한 사정을 용서할 것으로 생각했던 방청객들은 지나친 판결이라며 웅성거렸다. 그때 판사가 자신의 지갑을 꺼내며 이렇게 말했다. 10달러를 내야 할 사람은 접니다. 그동안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은 것에 대한 벌금입니다. 그리고는 방청석을 향해 한마디 했다. 노인은 또다시 빵을 훔쳐 먹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그동안 좋은 음식을 먹은 대가로 조금씩 기부해 주십시오. 웅성거리던 방청객들은 기꺼이 호응했다. 훗날 워싱턴 시장이 된 리아 판사의 이야기다. 측은지심이 있는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딱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다. 난 차갑고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따뜻하고 감성적인 사람에게 끌린다.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처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사랑과 동정심은 사치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다. 그 두 가지가 없으면 인류는 생존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이 행복하길 원한다면 동정심을 실천하라. 당신이 행복하길 원하면 동정심을 실천하라. 달라이라마의 말이다. 나를 의심하라. 한국에는 신념에 찬 사람들로 차고 넘친다. 확성기를 크게 틀어 자기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도 많다. 이걸 믿어라, 누구를 석방하라, 저 사람을 구속하라, 이놈은 나쁜 놈이다, 이러면 안 된다, 저래야 한다 등등. 하다 안 되면 길까지 막고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다. 인터넷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난 그들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이 든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기 확신이 강할까? 저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얼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해 본 적은 있을까? 자기 생각이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을까? 저러다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난 신념에 찬 사람을 의심한다. 난 이들의 일상이 궁금하다. 최근 어떤 책을 읽었는지, 신문이나 잡지를 읽는지, 누구를 주로 만나는지, 술을 자주 마시는지, 담배는 피우는지, 운동은 하는지, 잠은 충분히 자는지, 가족들과 사이는 좋은지, 자기 삶에 만족은 하는지 등등. 나는 신념에 가득 찬 사람보다 의심에 가득한 자를 신뢰한다. 소설가 김은혜 말이다. 난 신념에 찬 사람을 진심으로 의심한다. 내가 생각하는 신념은 무지의 결과물이다. 하나만을 알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신념이고 확신이다. 나이가 들수록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이런 내 생각이 가장 의심스럽다. 난 나를 의심한다. 생긴대로 살아라. 자연은 언제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연은 꾸미지 않는다. 있는 것을 없는 채, 없는 것을 잊는 채, 추한 것을 아름답게 치장하거나 위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잎이 자라고 꽃이 핀다. 굳이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없는 향기를 풍기지 않으며 색깔을 화려하게 바꾸지도 않는다. 자연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 잠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팔 심은 데 판난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가? 좋은 사람과 일을 하고 싶은가? 최선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되면 된다. 그럼 좋은 사람이 모인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 되는 대신 좋은 사람 코스프레를 한다. 좋은 사람 코스프레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착각한다. 그래서 뒤통수를 맞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가 보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 부자가 되려면 돈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결혼을 하려면 여자는 남자들이 있는 곳으로 남자는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 지혜를 얻으려면 지혜로운 사람들과 사귀면 된다. 현실은 어떤가? 인류가 되겠다면서 삼류랑 논다. 고수는 똑같은 사물을 보면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지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이다. 일중 견두이다. 대낮의 북두칠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대낮에는 별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별은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세상 만사가 그러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혜로운 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어린 왕자는 이렇게 말했다. 집이건 별이건 사막이건 그것들을 아름답게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혹시 난 지금 무얼 보지 못하는 것일까? 우생마사 물에 빠졌을 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말이다. 둘 중 누가 수영을 잘할까? 소는 못하고 말은 수영을 잘한다고 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왜 수영 못하는 소는 살아남고 수영을 잘하는 말은 죽을까? 역설도 이런 역설은 없다. 수영을 못하는 소는 물에 빠지면 저항하지 않는다. 그저 물의 흐름에 자신을 맡길 뿐이다. 그러다 사람들 눈에 띄면 살아남는 것이다. 수영을 할 줄 아는 말은 다르다. 어떻게 해서라도 이 상황을 극복하려 한다. 발버둥을 치면서 물을 탈출하려고 한다. 그러다 힘이 빠져 죽는 것이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지만 때로는 발버둥 치는 것보다 대세를 따르는 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걸 우생마사를 통해 배운다. 말 한마디의 힘 독일의 유명 작곡가 맨델스존의 할아버지 모세 맨델스존은 꼽추였다. 모세는 어느 날 함부르크에 있는 한 상인집을 방문했다. 주인집 딸 푸름채에게 한눈에 반한다. 외모상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였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모세는 용기를 내어 푸름채에게 다가갔다. 하지만 그녀는 아는 채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당신은 결혼할 배우자를 하늘이 정해준다는 말을 믿나요? 푸름채는 고개를 밖으로 돌린 채 그래요 라고 답한다. 그러자 모세는 말한다. 한 남자가 태어날 때 하느님은 신부가 될 여자를 정해주죠. 제가 태어날 때 하느님이 너의 아내는 곱사등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놀란 저는 안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제 신부에게 아름다움을 주세요. 대신 저를 꼽추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푸름채는 모세를 보았고 둘은 곧 사랑에 빠졌다. 난 이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지 않았지만 두 가지 면에서 놀랐다. 첫째 모세 맨델스 존의 기발한 멘트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아마 미리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만약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여자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고 몇 가지 메뉴를 정하지 않았을까? 글을 보면 유혹한다는 것에 이 이유가 말씀원에 빼어날 수 있는 이유를 알 것 같다. 역시 말을 잘해야 이성은 유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의문점은 아무리 그래도 꼽추와의 결혼을 결심한 푸름채를 보면 그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혹시 이처럼 뛰어난 말로 뭔가를 유혹하거나 팔아보거나 위기를 넘긴 그런 사례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결정적인 한마디를 날리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기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두 사람이 앉아 각자 스마트폰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본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있다는 증거이다. 그럴 거면 시간 아깝게 뭐 때문에 같이 있는가? 이는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사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곳에 집중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다. 과거를 떠돌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하느라 현재에 집중하지 못한다. 나는 현재 이곳에 존재할까? 이 순간에 살아 있을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직장에 있지만 마음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다.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다른 사람과 메신저를 주고받는 경우도 있고 책을 보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존재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존재는 몸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만하게 보내는 것이다. 현재 이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잘 산다는 건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 느끼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다. 딴 곳에 정신을 파는 대신 지금 이곳에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음의 결과물이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모두가 한때일 뿐이다. 최선을 다해 산다는 건 최대한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에 존재하라. 문을 닫고 고요히 마음을 지킨다는 뜻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딱 맞는 말이다. 바깥으로 쏠리는 마음을 거두어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누가 돈을 많이 버는 수가 있다고 꼬디기면 못 들을 말을 들은 듯이 몸을 움츠린다.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기면 낙담하지 않고 곧 지나가겠지 한다. 나이 들어 몸이 아픈 것이야 당연한데 덩달아 정신마저 피폐해지면 민망하다. 거처는 적막하고 소슬해도 마음속에 환한 빛이 있고 웬만한 일에는 동요하지 않는 기상이 있다. 근심이 쳐들어와도 나를 흔들지 못하고 늘 꿈 없이 잠을 잔다. 몸은 기운이 남아도는데 마음의 불빛이 꺼진 인생이 더 문제다. 세상 일마다 다 간섭해야 하고 제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니 마음의 분노가 식지 않고 밤마다 꿈짜리가 사납다. 여실 직연 말센스라는 대화법에 관한 책을 재미있게 읽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덤불숲에 들어가 헤매지 마라. 잘못했다면 바로 사과를 하라 등등 대화에 관해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을 잘 묘사했다.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리우쳤다. 나 또한 마찬가지다. 늘 주인공이 되려 했고 늘 누군가를 가르치려 했다. 남의 이야기를 가로채 알량한 내 경험을 늘어놓기 바빴다. 대화를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일까. 충조 평판이다. 충고, 조언, 평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지 않는데 우리는 기꺼이 충고를 한다. 그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상대가 원하지 않는 충고는 원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평가와 판단도 그렇다.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혼자 미루어 짐작하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다른 사람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 장자는 이를 심재라고 했다. 마음을 목욕재게 시킨다는 말이다. 상대의 말을 들을 때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상대 말이 들리지 않는다. 고정관형과 선입견이 가득하면 상대의 말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럴 때는 여실지견이란 말을 기억하면 좋다.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다. 지뢰 짐작으로 판단하지 말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으라는 말이다. 수용의 기쁨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데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 없다. 배우자를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자녀도 그렇다. 공부 안 하려는 아이를 공부하게 만드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걸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변화시킬 수 있지만 변화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 몸이 대표적이다. 남산만한 똥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면 변명이 가지가지다. 회사 일로 매일 술을 먹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라도 풀어야 하기 때문에 과연 그 말이 맞을까? 말도 되지 않는다. 이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데 변화시키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둘을 구분하는 건 무엇이라고 할까? 그게 지혜다. 지혜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이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보낸다. 어쩔 수 없이 지겨운 일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과 산다고 한탄을 한다. 우리에게는 늘 세 가지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꾸거나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떠나는 것이 그것이다. 변화시킬 수 없는 건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변화시켜라. 얼마나 심플한가? 좌표를 확인하라. 나는 누구일까? 누가 나일까? 근본적인 질문이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른다. 내 안에는 여러 가지 내가 있다. 우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다. 대부분 실제의 자신보다 과장되어 있다. 나름 괜찮고 멋지고 사람들에게 잘 베풀고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나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남자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다. 다음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이다. 봐주는 게 없다. 그 사람 앞에서는 사탕발림하고 떠받드는 것 같아도 혼자 있을 때는 국물도 없다. 사실 이게 진짜 내 모습일 수 있다. 문제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회장님 앞에서 누가 감히 회장님에 대해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는가? 대통령 앞에서 누가 대통령의 리더십을 운운하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하겠는가?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는 왜 나왔겠는가? 확실한 건 한 가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남이 생각하는 나 사이의 갭이 적을수록 그 사람은 현명하다는 사실이다. 좋은 리더일수록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바보들은 다르다. 바보들은 둘 사이의 갭이 크다. 스스로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 이래저래 실제 내 모습은 알기 어렵다. 자랑의 종말 기러기 두 마리와 청개구리 한 마리가 친구가 됐다. 가을이 되어 기러기는 남쪽으로 가야 했다. 기러기들은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말했다. 순간 청개구리는 묘안히 생각났다. 기러기 두 마리에게 나뭇가지를 양쪽에서 물게 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를 물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멋지게 하늘을 날자 땅위의 청개구리들이 부러워 박수를 치면서 물었다. 도대체 저런 아이디어를 누가 낸 거야? 청개구리는 바로 나! 라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었다. 자랑의 종말이다. 옛말에 초학 3년이면 천하무적이고 재수 3년이면 촌보 난진이라 했다. 글 3년 배운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이다. 하지만 배울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배운다는 것은 겸손을 가져다 준다. 무섭다는 걸 알게 해준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이 용감한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강한 자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는 사람은 나를 이해하고 아는 것과 그리고 내가 자비를 베풀며 옳고 공정한 일을 행하는 여호와 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 나는 이런 것을 기뻐한다.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이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청개구리 이야기와 우생마사, 물에 빠진 소와 말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입이 방정이라고 청개구리는 친구들 덕에 하늘을 나는 호사를 누리다 결국 죽음을 맞이했죠. 살다 보면 어떤 행동들보다 이 입이 제일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에서처럼 잘난 척 자랑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칼보다 더 날카롭게 상대를 찌르는 것 역시 못된 입이기도 하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도 고수의 길로 접어들고 있나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